오늘 새 신발을 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워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워킹 워킹을 하면 뭐지? 스텝을 딱 1 2 1 2 3 4 아 다 편안하네 한번 보시죠 딱 세트 아닙니까? 그 다음에 여기 딱 옷을 보세요 옷을 딱 옷비를 딱 꽂고 이렇게 나가면은 어디 뭐 던질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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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셉 어땠습니까 진짜 편안해 뭐 따뜻하네 진짜 따뜻한데 이거 말표 말표 정말 완벽길래 등산같은거 완전히 돼있어 이거 바다낚시 등산 어 와 완전히 뭐 이거 맞네 기지바지 통을 좀 큰걸 입으면 가려지거든요 그러면 구두가 돼 구두 통 큰걸 씌우면 빠져빠져빠져 물로 싹 씻어버리고 박렌즈 알아들이 응 10 완벽한 expect 시골 건설 다시만 완전히 튜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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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럴우 건져네요 엠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